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도연수가 글쎄 지 아버지랑 같이 했다는 겁니다. 그 연쇄살인은요. 놀라셨죠? 저도 그 얘기 때문에 과민반은 보였던 겁니다. 저 혹시 더 자산력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귀찮아. 도연수야. 도연수가 나타났을 때 내가 머릿속에 품을 복수하러 온다고 했잖아요. 도연수야. 도연수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언제 잠 들었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